70까지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일이 힘이 들어갈 수가 아니라 일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? 아니요. 일이 힘이 들어요 몸이? 그렇게 뭐 인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어울리는 거? 어우 저기 봐봐. 물이 많이 빠졌다. 물이 없어. 저기 사고 났나 봐? 사고 났네. 앞에 사고 났네. 그러니까 이 길이 위험해. 오토바이 아니야? 오토바이 같은 거 아니야? 헬멧 쓴 거 보니까 오토바이 같은데. 헬멧이 날라갔지? 경찰을 불러야지. 오토바이 아니야? 어머 쓰러졌다. 아니 누구야? 119에 전화해야지. 아니 빨리. 와서 모르겠어. 어머 피 흘려. 피 흘려. 피 흘려. 피 흘려. 빨리 전화해 주자. 아니 아니 아니. 여기 오토바이. 여기 있네. 그러니까 오토바이 라니까. 세상에 오토바이는 여기 있고 사람은 저기 있고 저거 뭐야?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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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튕겨온 거야? 튕겨나온 거지. 아니 저기서 뚫어지고 오토바이는 거기까지 날라오고. 오토바이가 날라오고. 오토바이가 날라온 거야? 여기 시골에. 여기 길이 조금 데서 들고 있어요. 여기 헷갈리지. 이 차가 참 위험해도 없이는 또 못살고. 지금 미터 안. 참 피하고. 사고는 오토바이가. 없이는 또 못살잖아 우리가. 응. 바로 조금 전에 그런 거네. 오기 전에. 참. 뒤에 차들도 다 쫄았지. Inside of 인형. calling. 살기 위해 페라옹 клуб. 감사합니다.